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4학년도 수능기야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좌표평면의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상각형 ABC가 있고요. 선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한 점을 D, BC를 1대3으로 내분한 점을 E, 선분 CA를 1대3으로 내분한 점을 F라고 하고요. PQR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겠다. 가조건은 TP벡터의 크기, EQ벡터의 크기, FR벡터의 크기는 항상 1로 만족하면서 AX벡터라는 것은 PB벡터 더하기 QC벡터 더하기 RA벡터를 만족할 때 AX벡터의 크기가 최대일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일단은 주어져 있는 이 글을 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놓고 해당하는 저런 점들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됐어요.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정상각형 ABC부터 그릴게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상각형 ABC부터 한번 그립시다. 됐죠? 조금 삐뚤어요. 다시 한번만 그릴게요. 다시 정상각형 한번 그려봅시다.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A가 있구요. B가 있구요. C가 있어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정상각형이 있다. 됐죠? 자, 그래놓고 나와있는 AB를 1대3으로 내분한다. 1대3 내분이면 여기를 총 4등분해서 해당하는 그 중에 여기 가까운 점 여기 점을 D라고 할 거구요. 마찬가지로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1대3으로 내분하니까 4등분해서요. 1대3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CA CA도 여기를 4등분해서요. 이렇게 CA 1대3 내분하면 여기가 F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세 점을 좀 찍어줄 수가 있겠구요. 그 다음에 나와있는 것은 DP 벡터의 크기가 항상 1로 일정화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벡터의 크기가 1로 일정한 점이라는 것은 D부터 P까지의 거리가 1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 즉, 뭘 떠올려야 된다? 그렇죠. 원을 떠올려야겠죠. 결국 얘를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음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주라는 얘기에요. 반지음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EQ 벡터의 크기가 1이다.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음 길이가 1인 원을 그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주라. 이렇게. 마찬가지 여기도 FR 벡터의 크기가 1이다.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음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주라. 이렇게 해서 원 세 개를 일단은 그려주라는 거구요. 거기 위에 점 뭐가 있겠다? 여기 위에 P 여기 어딘가에 Q 여기 어딘가에 R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와있는 나 조건이 뭐였냐면 AX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PB 벡터 합 더하기 QC 벡터의 합 RA 벡터다. 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PB 벡터란 건 뭔데? PB 벡터는 얘죠. 그리고요. 이 QC 벡터는 얘구요. 그리고 RA는 얘에요. 이거의 합 벡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국에 P와 Q와 R이란 점을 각각은 D, E, F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점이니까 이 벡터들은 원의 중심 벡터로 쪼개야지만 그 벡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PB 벡터, QC 벡터, RA 벡터를 전부 다 쪼개야 됩니다. 자, P는 D를 한번 지나쳐 가야 돼요. 그리고요. B까지 다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가게. 자,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Q, C도 Q는 E를 한번 갔다가 E에서 C를 가는 거구요. 마찬가지 R은 F로 한번 갔다가요. 그리고 F에서 A로 갑시다. 자, 그러면 요걸 다시 분홍색으로 표시하게 되면 우리가 PB, PD는 이거구요. DB가 이 벡터죠. 그리고 우리가 QE 벡터가 얘구요. EC 벡터는 얘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RF 벡터는 얘가 되겠구요. FA 벡터는 얘가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PD, 그리고 QE, 그리고 RF를 제외한 요 세 벡터를 먼저 볼까요? DB 더하기 EC 더하기 FA 벡터 보세요. 됐어요? 얘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에 당하는 우리가 요 종점을 여기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요거를 그대로 요만큼 땡겨주면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딱 한 바퀴가 도는 벡터예요.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는 무슨 벡터가 되겠다? 다시 최초의 점으로 오니까 원점 벡터 0벡터가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요 세 개의 앞 벡터는 얼마가 되겠다? 0벡터가 되니까 결국에는 AX 벡터는 PD 더하기 QE 더하기 그리고 RF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일단 요걸 조금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심 벡터를 시점으로 벡터를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DP 더하기 EQ 더하기 그리고 FR이다라고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요. 아! 그래서 AX 벡터는 DP 더하기 EQ 더하기 FR 벡터에 핫 벡터의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AX 벡터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문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얘의 크기가 최대일 때 자, 얘의 크기가 최대라는 것은 결국에 얘의 크기가 최대라는 거고 그럼 크기에다가 마이너스 소용없는 게 플러스로 이제 잡아도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세 개의 핫 벡터가 최대가 될 때를 구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 X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아! AX 벡터는 요거 세 개의 핫 벡터랑 같은데 요거 벡터가 크기가 최대일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요 벡터가 언제 최대가 되는데 다시 그러면 이제 DP 벡터는 얘가 되겠고 EQ 벡터도 얘가 되겠고 우리가 FR 벡터가 얘가 되는데 얘는 전부 다 크기가 1인 벡터면서 원위의 벡터니까 360도인 모든 방향을 표현이 가능한 벡터예요. 그러면 세 개의 핫 벡터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은 별거 없죠? 전부 다 크기가 똑같으니까 방향이 전부 다 같으면 되겠다. 예를 들어 그 하나의 방향을 전부 다 아래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그대로 아래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방향이 상관없어요. 내가 이쪽으로는 이쪽, 이쪽 다 상관없는데 결국에는 얘가 결국에는 최대가 되려면 전부 다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이면 결국에 얘가 최대가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아! AX 벡터 크기가 AX 벡터는 결국엔 요거랑 같은데 얘 크기가 최대라는 것은 요거의 핫 벡터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서로 같은 방향이면 되겠다. 그런데 요 점들이 다시 뭐가 된다? P 요 점이 Q 요 점이 R일 때 뭘 구하라? 요 삼각형의 뭘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럼 뭐예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겠습니까? 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전부 다 요 D에서 이만큼 E에서 이만큼 F에서 이만큼 실제로 평행이동한 거죠? 전부 다 한 칸씩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다시 그대로 전부 다 한 칸씩 위로 옮긴 아! 요기 요기 요 세 점을 요 중심을 지나는 요 삼각형의 넓이랑 뭐하겠다? 같다라는 거죠. 당연히 요 넓이나 요 넓이랑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문제였던 겁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요 삼각형의 이름은 뭐겠어요?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우리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우리는 요 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전체가 4였고요. 1대 3 내부니까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원래가 60도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d2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겠고 d2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9 더하기 1 마이너스 2 3 곱하기 1의 코사인 60도 2분의 1이 되니까 요렇게 그러면 10 마이너스 3 7이다라고 우리는 d2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었다. 자, 우리 목적은 뭐죠? 저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그 넓이는 결국에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인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방금 얼마다? 7이다라고 구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7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하래요? s를 제곱해서 16을 곱하라. s를 제곱합시다. 그러면 16분의 3 곱하기 49가 되겠고 얼마를 또 곱합시다? 16을 곱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16을 곱하게 되면 지워져서 49 곱하기 3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147이 되겠나요? 됐죠?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얼마다? 이렇게 147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recibir 逆 응 어 donc 아멘